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학계론 두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했었고 처음에 잠깐 우리 세 가지 배웠어요 학계론에서, 경제론에서 첫 번째가 저량과 유량을 구분했었어요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거 유량은 일정 기간을 잡고 측정하는 거 이때 저량의 얘가 뭐냐 그러면 제자가 통부인 이렇게 암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정의를 배웠고 수요법칙이 뭐냐 그러면 비싸면 안 산다 이건 경제론에서 언제나 사용되는 법칙이니까 비싸면 안 산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줄어드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네요 이때 중요한 건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에 해당되는 원인이고 결과에 해당되는 방향의 수요법칙은 맞는데 반대로 안 사면 비싸진다는 맞아 틀려요 틀려요 이건 수요법칙 관련이 없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균형점에 이동해서 새로 배울 거고 오늘 자, 어쨌거나 수요곡선은 비싸면 안 산다인데 이걸 이제 곡선을 표시하면 반비례 관계니까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곡선이 나온다라는 거였고 마지막에 이제 대체제와 부안제를 배웠어요 시장에서 많은 재화가 있는데 관련성이 있는 두 개의 재화의 관계를 우리가 두 재화를 끄집어내서 무슨 관계냐 이렇게 얘기할 때 대체관계, 보완관계 대체제 관계, 보완제 관계 이렇게 얘기하죠 대체는 내가 이걸 살려고 했을 때 이걸 못 샀을 때 다른 걸 대신해서 대체하는 걸 대체제예요 그러면 A와 B가 비슷할 때 유사할 때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효용이 비슷한 재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재체제 관계일 때는 얘를 안 사면 대신 다른 걸 사야 되는 거죠 안 살 때 다른 걸 사거나 얘를 사면 비싼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 때 안 사는 재화를 이걸 대체제 보완제는 서로 도와주는 거니까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사는 재화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어요 자 오늘 이제 2주차에 배울 건 첫 번째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역시 이제 기본 문제로 경제론에서 매번 답으로 기본적인 문제를 낼 때 답으로 많이 내는 내용이고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일단 이제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개를 구분을 못해요 제대로 일단 경제론이 조금 어려운 단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 한 번 배우고 끝날 게 아니니까 집에서 복습해 보시고 다음번에 또 배우면 차차 좋아질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겁먹으실 건 없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인문강의 때 쉬운 것만 가르쳐주고 쉽게 느껴지고 나중에 고생할 걸 대비하여 쉬운 건 나중에 배워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니까 경제로 인하 투자론이 어려우니까 이해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서 공부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어려워하는 단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좀 노력하시면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비슷한 것 같은데 두 개가 엄격히 좀 달라요 자 A 수요량의 변화 얘는 양자가 있어서 수요량의 변화 얘는 수요의 변화인데 얘는 원인부터 결과까지의 과정을 이 과정을 뭐라고 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수요량의 변화 또는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비싸면 안 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 가격이 변하면 A 수요량이 변하게 될 거예요 비싸면 안 산다 방향은 가격이 상승하면 안 산다 그러면 A 가격이 변해서 A 수요량이 변하는 과정까지를 뭐라고 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래요 수요량의 변화 근데 A의 수요량이 가격에 의해서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소득이 올라가도 수요량이 높아질 거고 예를 들면 A가 부동산이라면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을 받아서 수요량이 또 커질 거고 인구수가 많아지면 사람은 무조건 소비생활을 하니까 사람 인구수가 많아지면 수요량이 또 증가할 거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도 수요량이 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과정까지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A 가격 변화가 아닌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과정을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요의 변화라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원인부터 결과까지를 얘기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둘 다 결과는 둘 다 A의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A의 수요량이 변하는데 원인이 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됐으면 이 과정을 수요량의 변화 그 재화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면 수요의 변화라 그래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원리는 한 1, 2월달이나 3, 4월달에 제가 좀 소개를 시켜줄 거고 이번에 배울 건 이 두 개를 정확히 구분하는 거예요 그럴 때 A라는 재화가 중요한 거예요 A의 수요량을 변할 때 A 이걸 우리가 그 재화 또는 해당 재화라고 얘기해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면 수요량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 변화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하게 되면 수요의 변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두 개를 구분하는데 A라는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A라는 수요량이 변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수요량의 변화 A 가격 변화가 아닌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수요의 변화라고 해요 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 뭐예요? 가격이라고 하면 안 돼요 가격이 아니라 그 재화의 가격 또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에요 자 그래서 한 가지는 뭐냐면 가격이긴 한데 그 재화의 가격 변화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연관성 있는 다른 재화의 관계를 배웠어요 예를 들면 내가 그 재화를 A라고 해보죠 A의 수요량이 변하는데 B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근데 A와 B는 대체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가격이 변했는데 그 재화가 아니죠 다른 재화잖아요 내가 지금 A의 수량을 변화시키는 걸 보려고 해요 근데 A 재화가 아니라 B라는 다른 재화예요 근데 A와 B가 관련성이 있는데 대체제 관계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뭐냐면 야 B가 비싸졌으니까 B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야 B 안 산다? 근데 지금 A와 B가 대체제 관계래요 그러면 B 안 살 때 A를 산다 안 산다? A 산다 그럼 A 수량이 증가되겠네요 이걸 A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니죠 다른 재화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격이라 하면 안 되고 해당 재화 또는 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만 변할 때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이거 하나 뺀 나머지는 다 그러면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이거 뺀 나머지겠네요 여러 가지 소득, 인구수, 금리 등등이 다 될 거예요 중요한 건 결과가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상의 상은 곡선 위에서 곡선 위에서 점의 이동으로 표현되는 거고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요 곡선 자체가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버려요 이 원리는 우리가 1, 2월달이나 3, 4월달에 제가 식에 맞춰서 설명을 해줄 거고 물론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아요 결과만 나오는 거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두 개의 모양이 있는데 얘는 곡선 위에서 오른쪽이 내려갔으니까 이건 수요 곡선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곡선 상에서 이 점이 왔다 갔다 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를 보니까 이 곡선이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대요 그럼 곡선 자체가 좌측,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수요량의 변화도 이게 만약에 A의 A의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면 얘도 A 수량이 변하는 거예요 A 수량이 변화가 되는 거고 얘도 A 수량이 변화되는 거예요 둘 다 A 수량이 변화되는 건데 이 두 개의 구분은 뭐로부터 해서 여기까지를 이거라고 하고 뭐로부터 여기까지를 이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A의, A가 나왔으니까 A의 가격 변화에 의해서 얘가 변하면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고 여기에 이거 뺀 나머지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얘가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증가가 되면 수요량이 증가하면 수요의 증가가 나타나서 곡선이 우측, 감소가 되면 좌측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어요 이 곡선을 좀 늘려보면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좌측 우측으로 가는 건데 모든 학자들은 좌측 우측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마치 변한 모습이 마치 변한 모습이 이렇게도 간 것 같고 이렇게도 간 것 같네라고 보여지기도 하죠 그래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우측으로 이동했다라는 게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우리 기출시험에서 이게 만약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서 이거 틀린 표현이다라고 나오면 앞으로 그렇게 안 나올 텐데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것도 맞는 걸로 하자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상향으로 이동했다라고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때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측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측으로 갔는데 보여지기에 우상향으로 간 것 같네라고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도 돼요 좌측을 좌하향이라고도 얘기한다 좌측 가는 걸 좌하향인데 이 상하까지 구분할 필요 없어요 좌측이냐 우측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고 얘는 곡선 위에서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는 게 경제론에서 시험 문제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답이에요 자 어쨌든 둘 다 수요량이 변한다는 게 이게 헷갈려요 이제 공부하다 보면 둘 다 수요량이 변하는데 원인이 그저의 가격이냐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하게 되느냐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을 뭐라고 하냐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냐 수요의 변화라고 하냐 이 차이가 있는 거고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위의 점의 이동 수요의 변화면 곡선 자체의 이동 자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뭐냐 그러면 딱 하나인데 이제 공부를 적당히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격 변화 근데 이건 틀린 얘기예요 가격이 아니라 뭐예요 그 재화 또는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는 수요의 변화 요인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자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냐면 가격인데 뭐 해당 재화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는 과정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얘는 어떻게 나타난다 곡선 위에서 또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한다 점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곡선 위에서 곡선 상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 이건 점의 이동이 없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고 자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얘가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킨 요인은 딱 하나죠 뭐예요 그 재화의 가격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그거 딱 하나 이거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이거 뺀 나머지는 다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자 그러면 수요의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변화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는 것을 이걸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데 자 수요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고 자 우측으로 이동하면 수요가 증가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좌측이면 수요가 감소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중요한 건 우측 좌측이 중요한 거예요 상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수요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죠 하나 뺀 나머지예요 그 재화의 가격 변화를 제외한 이외의 요인이죠 그 재화의 가격 변화 이외의 요인 소득, 인구, 금리, 가격 예상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거나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가격은 변하지 않았어요 마음만 변하는 거예요 심리 상태만 선호도 인기를 얘기하는 거고 대출 규제 혹시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액을 뭘 쓰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LTV와 DTI죠 DTI의 종류인 DSR을 쓰고 있다 그랬어요 대출 규제가 한번 보죠 1년 동안 배울 내용인데 이건 상식으로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얘가 강화됐대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금이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대출금이 줄어들겠죠 대출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LTV, DTI가 상향될까요? 하향될까요? 이제 앞으로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하향되는 거예요 얘가 내려가야 대출금을 조금 빌려주는 거예요 지금 가장 LTV나 DTI가 DSR이 낮아져 있어요 낮아지면 커지면 돈 많이 빌려주는 거 줄어들면 돈 조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는 건 LTV, DTI가 낮아져서 대출금을 조금 빌려줬다 이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가격이 변하는데 그 재화가 아니라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했대요 그럼 얘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에요 수요의 변화 요인이에요 수요의 변화 요인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재화가 그냥 느닷없이 전혀 상관없는 다른 재화가 아니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재화예요 아까처럼 A의 수요량이 변화됐는데 다른 재화인데 이게 소주고 이게 참이슬이고 코카콜라라면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펩시고 얘가 코카콜라라면 펩시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펩시를 안 사 먹고 대신 뭘 사 먹는다? 코카콜라를 사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펩시와 참이슬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관계는 다른 재화는 그냥 느닷없이 전혀 상관없는 다른 재화가 아니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재화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중요하게 배웠던 거 관련성 있는 재화 두 개가 대체제, 보완제 이렇게 배운 거예요 대체제, 보완제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재화 자, 어떻게거나 그 재화의 가격 변화가 아니면 다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나왔는데 수업은 PPT만 따라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페이지를 실수로 못 적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맨 앞에 페이지니까 한 장, 두 장 이렇게 넘어가면 다 이게 보일 거예요 다음 2교시부터는 페이지를 적어 놓을 거니까 자, A의 수요의 변화라고 나왔어요 일단 수요의 변화 요인 자, 그러면 A 가격 변화 이외의 요인이 이 수요의 변화 요인이죠 그럼 수요의 변화 요인 중에 여러 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예요? 하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거 해당 재화가 지금 뭐예요? A죠? A 해당 재화가 A예요 그럼 여기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건 A의 가격 변화는 이건 수요의 변화 요인이 될 수 없다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은 이걸 뺀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A 가격 변화가 들어가면 안 되고 A 가격 변화 이외의 요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나머지는 뭐 이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많아져요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사겠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많아지겠죠 수요량이 많아지고 수요량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수요의 변화라 그래요 수요량이 변화라 그래요 수요의 변화예요 원인이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니니까 그런데 수요의 변화인데 증가됐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요의 증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곡선이 이동해야 돼요 곡선 위에서 점이 아니라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했대요 이건 미래에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가격이 올랐다가 아니라 오를 것 같다라고 마음 상태만 달라진 거예요 예상, 심리만 그럼 가격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이것도 역시 수요의 변화 요인이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산다 안 산다 산다죠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면 지금 사야 나중에 사고 있어야 가격이 올라와서 이득을 볼 거니까 살 거예요 그러면 역시 수요량이 증가하고 이걸 수요의 변화 중에 수요의 증가 그럼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거다 자, 인구 수가 증가돼도 마찬가지로 수요량이 증가할 거예요 수요량 증가하고 수요의 증가, 수요의 곡선 우측으로 이동할 거고 금리가 올라갔대요 우리가 금리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자율을 대출 금리, 이자율을 금리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대출 받기가 어렵죠 그럼 수요량이 감소되겠네요 그래서 수요량이 감소, 수요의 감소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될 거고 선호도는 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인기가 많아져서 그러면 수요량이 증가, 수요의 증가, 수요의 곡선 우측 규제가 강화됐대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대출 규제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LTV와 DTI라고 그랬어요 DTI의 가장 강력한 게 DSR을 지금 쓰고 있고 그럼 얘가 규제가 강화됐다는 건 얘가 상향됐다, 하향됐다? 하향됐다, 하향됐다요 그래서 대출금의 규모가 작아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출을 많이 못 받을 거니까 그러면 수요량이 감소돼서 수요의 감소가 일어나서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할 거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돼요 감소, 감소, 좌측 자, 그런데 이런 나머지 지문들은 사실 상식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해요 공부를 조금만 해도 그런데 공부를 했냐 안 했냐를 출제자가 구분하려고 할 때는 이걸 답으로 써요 이걸 알아야 답을 풀어요 보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일단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를 해요 그 재화가 아니라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니까 얘는 수요의 변화 요인이 맞고 자, 그럴 때 관련성이 있는 다른 재화는 두 개가 있어요 대체제나 보완재가 있는데 지금 A껄 묻고자 하는데 여기 B께 나온 거예요 B께 자, 그럼 보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죠 B의 가격이 올랐대요 자, 그럼 B 산다, 안 산다? B 싸면 안 산다 B 안 산다, 안 산다 자, 그러면 A를 사요, 안 사요? 대체제래요 안 살 때 사고 살 때 안 사는 거니까 얘 안 샀으니까 A는 산다 자, 그러면 A 수량이 증가되는 거죠 A 수량이 증가되는 거예요 근데 A 수량이 증가되는데 원인이 그 재화가 아니라 다른 재화 가격이에요 그럼 얘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그래서 수요의 변화니까 A의, A꺼의 수량이 증가해서 A의 수요의 증가가 나타났으니까 A의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할 거다라는 결론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이런 거죠 B의 가격이 오르면 B를 안 사니까 A를 산다 이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수요의 변화라고 하니까 A 수요의 증가라고 하고 A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거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도 풀어보죠 자, 보완제 연계인 C의 가격이 하락했대요 자,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그럼 C를 산다 근데 보완제래요 A와 C가 보완제 자, 그러면 얘 살 때 A도 산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수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 수량 증가했는데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했으니까 수요의 증가라고 하고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다르고 수요량이 변하는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고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결과는 똑같이 A의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똑같이 수요량이 변하는데 이 과정을 얘기할 때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그 재화의 가격이면 가격에 의해서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 변화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변하면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곡선 자체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문제 한번 보죠 자, 어떻게 나왔는지 보죠 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맞아요 생각을 좀 하고 대답을 해야 돼요 비싸면 안 사죠 그러니까 비싸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런데 공급량은 어때요? 비싸면 판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공급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틀렸고 자,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에 시정하는 유량 개념은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구매한 거예요 구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매하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라 그랬어요 공급량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매도한이 아니라 매도하려고 하는 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아파트 수요량이 감소했대요 아파트의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량이 변했대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얘기해요?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래요 곡선 위에 점이 이동해야죠 자, 이걸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라고 하면 틀린 게 되겠네요 수요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해야 되고 자, 이게 답으로 나왔던 질문인데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래요 어찌 됐거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래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됐대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 그래요 자, 그러면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곡선 자체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5번이 답이었던 질문이었어요 이런 건 뭐 어렵지 않게 충분히 맞아야 되고 자, 식후에 이런 유형이 우리 시험에 두 번 나왔는데 자, 이건 딱 5초 걸리는 문제예요 5초 딱 보자마자 자, 보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을 옳게 짝지어진 건 얘면 얘냐 이런 거 아니고 이 요인과 이 요인이 옳게 짝지어진 거 둘 중에 잘 짝지어진 거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이 재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술 제자가 의도한 그 재화가 뭐예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해당 재화가 뭐예요? 아파트예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아파트의 가격 변화예요 그러면 이런 거 아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파트의 가격 변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인 거예요 이런 문제인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든 공급량의 변화든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 재화를 모르면 이걸 못 찾는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이면 수요의 변화니까 그 재화가 가장 중요해요 아파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푸는 문제였고 이게 1년 내내 따라다닐 문제예요 경제론에서 매번 모의고사를 낼 때마다 문제를 낼 때마다 매번 내는 문제예요 별표를 한 10개 정도 이렇게 그려놓고 경제론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모두 종합한 한 문제가 나온다 이 문제예요 한번 보죠 보니까 아파트, 아파트 중요하죠 해당 재화를 아파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수요량이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곡선이 이동했대요 그럼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할 때 원인이 아파트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해요 이걸 곡선 이동하는 수요의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맞죠? 근데 곡선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대요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량이 줄어야지 다만 원인이 뭐에 의해서? 가격이 아닌 아파트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아파트 수량이 줄게 되는 원인을 찾아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요 걸 물어보고 있어요 뭔가 많이 나왔는데 한번 보죠 자 그럼 일단 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하고 곡선 위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원인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뭐의 가격? 아파트의 가격 얘는 절대로 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해요 근데 봤더니 여기에 아파트의 가격이 내리든 올리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찌 됐거나 얘가 변한다는 건 절대로 곡선 자체가 이동하지 못해요 얘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니까 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하고 곡선 위에서 움직일 거예요 얘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아직은 안 배웠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입문 단계니까 수요만 배우고 있고 1, 2월 달 가면 이제 공급도 배울 건데 일단 공급의 변화 요인 어떤 것들은 수요나 공급을 모두 변화시켜요 근데 이제 공급만 변화시키는 요인이 있어요 공급은 우리가 생산자라고도 하고 만드는 사람을 얘기하고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급자 수가 나왔어요 얘는 수요와 관련 없겠죠 공급자 수니까 자 그 다음에 생산 기술이 향상됐다 이런 말 나오면 당연히 생산이니까 공급과만 관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 요소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원자재예요 그래서 생산 요소의 가격 특히 원자재 가격이 변화되는 것은 이건 수요와 관련 없고 원자재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걸 얘기하니까 공급과만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얘는 하나 제껴놨고 봤더니 이런 게 나왔어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얘는 수요와 관련이 없다예요 공급과만 관련이 있다 얘는 공급의 요인이에요 공급의 변화 요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제껴놓고 자 그럼 이제 두 개를 제껴놨어요 두 개를 제껴놓으면 나머지는 다 수요의 변화 요인이 되는 거고 이때 수요량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수요량이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이제 수요량이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만 찾으면 되겠네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 곡선이 우측 이동할 거고 인구가 줄면 수요의 감소 인기가 줄었다는 거죠 선호도가 없어졌다는 거 인기가 줄었으니까 수요의 감소 먼저 마지막 것도 해보죠 금리가 하락했대요 이자율이 낮아졌대요 그럼 대출 많이 받겠죠 그럼 수요의 증가 자 그러면 얘 하나 두 개 있고 오른쪽 두 개 있는데 얘 하나를 찾아야죠 결론은 얘를 찾아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다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자 대체 주택이라고 나왔어요 이 말뜻 먼저 이해해야 돼요 얘는 지금 아파트죠 아파트 아파트인데 얘는 어떤 주택이 있대요 이 주택이 연립인지 오피스텔인지 뭔지 다세대인지 몰라요 어쨌거나 주택이 있는데 아파트와 무슨 관계다 대체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다면 얘를 다른 연립이든 얘를 A라고 논다라면 얘는 B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택 가격이 내렸대요 주택 가격이 내렸다 그럼 주택을 산다 안 산다? 산다 이 주택을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는 아니에요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을 산다 그런데 얘가 대체제래요 그럼 얘를 샀으니까 얘를 사요 안 사요? 안 산다 그러면 우리 결론은 아파트 안 산다 아파트 수량이 어때요? 줄겠죠? 그러면 아파트의 곡선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지금 묻고자 하는 건 아파트의 곡선이 어디로 움직이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주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를 샀어 가격이 내려가서 샀다라면 대체제 관계니까 사니까 얘는 안 사 아파트를 안 사요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움직였죠 아파트 수량이 줄었는데 원인이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다른 대체제 주택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량이 줄었으니까 수요의 감소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만 만약에 해당 제와를 A라고 했을 때 A 수량이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를 찾아내는 건데 원인이 그 제와의 가격이면 수요량의 변화에서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 제와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라면 수요의 변화에서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얘도 곡선이 좌측으로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 몇 개? 세 개 이렇게 찾아내는 게 이게 우리 경제론에서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응용 문제고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아파트 중요해요 아파트 해당 제와가 아파트다 아파트가 아파트 수량이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곡선이 이동하니까 원인이 그 제와의 가격이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는 건 수요량이 변하니까 그리고 수요를 얘기했으니까 공급과 관련 있는 것도 없애야 돼요 그러면 좌측으로 이동하는 건 아파트의 수량이 줄어드는 걸 찾아라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 해석하고 결국 얘 어떤 대체관계에 있는 주택의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이 주택을 산다라면 얘와 얘가 대체관계니까 아파트를 안 산다 아파트의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런 아파트 수요의 감소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해서 세 개 찾아내는 문제예요 앞으로 1년 내내 나올 거예요 1년 내내 더 응용될 것도 없어요 이게 가장 마지막 단계의 응용 문제예요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공부를 처음 하는 거잖아요 한 몇 년, 10년, 15년, 20년 동안 내내 안 하다가 그런데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게 느껴져요 머릿속에 바로 이게 뭐다 뭐다 이렇게 바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당연해요 이거 한 번에 다 알아들으면 뭐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할 이유도 없어요 잘 안 되는 게 당연하니까 여러분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집에 가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설명 드렸던 거 이해는 좀 얼뜻 하겠는데 용어가 생소해서 머릿속에 바로바로 A면 B다 B면 C다 이렇게 바로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집에 가서 열심히 복습해 보고 문제 한 번 풀어보면서 풀어봤던 문제 다시 풀어보면서 교재에 있을 거예요 있는 문제 지금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 번 풀어보고 아 이런 거였구나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시장 균형 보죠 자 균형이라는 거 균형은 우리가 시소가 균형 잡혔다 무슨 얘기예요 같아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은 같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다 같다를 균형 잡혔다 균형 시장은 뭐가 일어나는 공간을 시장이라 그래요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시장이라 그래요 그럼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요 그러면 시장의 균형을 이뤘다는 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데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떻다 같아져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시장 균형이라 그래요 이런 건 시험 문제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들으면 돼요 그래서 균형일 때의 점이 있는데 이때의 가격을 균형가격 이때의 양을 균형량이라고 한다 또는 균형거래량이라고 한다 균형량, 균형가격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네요 이 점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야 달라요 만나고 있으니까 같겠죠 당연히 그럼 이 점을 우리가 균형점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점에서 이 가격을 균형가격 이때의 양을 균형량이라고 해요 균형량 QS라고 쓰겠죠 균형점일 때는 QD와 QS가 어때요 같아요 당연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일 때는 QS와 QD가 같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과 공급의 가격도 같아요 당연히 같아요 균형가격도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균형점에서는 수요과와 공급계 모두 같다 이거 포인트 하나예요 이거 하나 기억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거예요 균형이 아닐 수도 있죠 시장에서 언제나 균형가격으로 균형가격으로 갈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 수요 공급에 대한 원리를 설명했는데 어떤 상황에 일시적인 요인이나 여러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100원인데 균형가격이 만약에 50원으로 낮아질 수도 있고 200원으로 높아질 수도 있죠 낮아지면 원래 균형가격은 100원인데 가격이 낮아졌대요 그럼 살려는 사람이 많아요 팔려는 사람이 많아요 살려는 사람이 많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초과 수요라 그래요 수요가 초과됐네 그러면 얘는 QD와 QS 중에 누가 많아요 QD가 많다는 거예요 균형가격보다 낮으면 팔려는 사람이 많다 QD가 더 많다 이걸 수요가 초과됐으니까 초과 수요다 그러면 가격이 높아지면 사는 사람이 많아요 팔려는 사람이 많아요 파는 사람이 많을 거니까 이걸 공급이 초과됐다 QD보다 QS가 많아졌다 초과 공급이라 그래요 그럼 얘는 균형이에요 균형이 아니에요 균형이 아니죠 같을 때만 균형인 거예요 균형이 아니고 얘도 균형이 아닌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균형인 점 균형 상태 하나와 균형이 아닌 상태 두 개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프로 해석할 때는 50원일 때 이렇게 점을 그려서 쭉 연결시켜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 있어요 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 이만큼은 50원일 때의 수요량 50원일 때 공급 곡선과 이렇게 만나는 이 점의 양을 50원일 때의 공급량 이건 50원일 때의 공급량이고 50원일 때 얘는 50원일 때의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양은 우측 갈수록 양이 많아지는 거죠 누가 많은 거예요 수요량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좀 중요한 단어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 경제론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론 시장론 여러 가지를 원리를 설명할 건데 뭐냐면 다시 한 번 보면 균형은 같을 때가 균형일 때고 균형이 아닌 상태가 있대요 균형이 아닌 상태 그럼 얘가 이렇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수요가 많으면 뭐라고 한다? 초과 수요 공급이 많으면 초과 공급이라고 하는데 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가 많으면 얘 입장으로 본다면 수요가 많은 거죠 초과 수요예요 그럼 공급 입장에서 보면 공급이 많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초과 수요 상태라는 말을 우리 시장에서 경제학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이해해서 쉽게 질문을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초과 수요는 공급 부족이에요 이제 나중에 공부를 좀 많이 하다가 갑자기 정책론에서 아파트 시장에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뭔가 좀 복잡해 보여요 초과 수요? 수요가 많아져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머릿속에 여러 단계의 생각이 좀 많아져요 여러분들은 나라면 초과 수요나 똑같은데 그러면 아파트 시장의 초과 수요 상태라면 이라는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아파트 시장의 공급 부족하면 아파트가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집을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가격은 올라가야 되려요 올라가겠죠? 이렇게 쉽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초과 수요 상태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 학교들에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초과 수요예요 공급 부족이에요 실제로는 인구가 100명이라면 주택 보급수가 사실 100개가 넘어갔지만 사실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60%가 안 돼요 집을 많이 못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주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독과점을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집을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 초과 수요라 그래요 공급 부족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초과 수요는 공급 부족과 똑같다 외워놔야 돼요 머릿속에 그냥 딱 외워두지 당연한 얘기예요 수요가 많으면 초과 수요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공급 부족인데 제가 한 100번쯤 얘기해야 한 마지막에 한 9월쯤에 가서 어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일찍부터 공부해놓으면 외워두면 나중에 두고두고 편할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초과 수요는 공급 부족 딱 이렇게 정해놔야 돼요 초과 수요 나오면 공급 부족이다 당연한 얘기인데 자꾸 놓쳐요 자 어찌 되거나 우리가 지금 배운 건 균형점에 균형 상태가 있고 균형이 아닌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 상태도 있다 균형일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고 수요의 가격과 공급 가격도 똑같아요 당연히 자 근데 이제 이걸 배웠던 건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예요 계산 문제 처음 나오는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가 18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간곡히 부탁드렸던 건 계산 문제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했어요 난 계산 못 하니까 뭐 수학 못 했으니까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다 버리고 열심히 설명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와서 질문하거나 옆 사람과 잘 상의해서 수준이 맞으세요 수준이 맞으니까 잘 통할 수도 있어요 여기 온 사람들은 모두 다 합격하려고 오신 분이니까 합격하려고 제가 노력한 만큼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좋은 소통인 거고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한번 보죠 자 수요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뭔가 기호가 나왔어요 공급도 이렇게 나왔어요 어 근데 기호는 알지 P는 가격이고 Q는 양이지 가격이고 양인데 어 D가 붙었네 그럼 수요량인가 보다 S가 붙었네 공급량인가 보다 당연히 그러니까 수요 거고 공급 거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냥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균형일 때 가격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균형일 때 가격을 구하래요 균형일 때 그럼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균형이면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죠 그러면 양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가격도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무조건 같아요 균형일 때는 자 그러면 균형일 때 한번 다시 정리해보죠 수요권 P는 900-QD인데 그냥 Q라고 쓰죠 어차피 균형일 때는 QD나 QS가 똑같을 거예요 그게 다르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급과를 보니까 P는 100 플러스 Q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다른 때는 모르겠고 균형이라면 균형이라면 균형일 때는 수요의 가격과 공급의 가격이 같다 다르다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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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꼴이라는 게 있죠 얘는 얘랑 똑같고 얘도 얘랑 똑같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얘가 얘가 같으면 얘와 얘도 같아요 같아요 이거 쓰는 거예요 우변 끼리가 같다 이거 하나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균형이라면 우변 끼리가 같아요 그러면 900-Q는 100 플러스 Q를 이렇게 써요 같다 얘와 얘가 같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 꼴을 중심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끼리끼리 한번 묶어보죠 그럼 얘는 이렇게 넘기고 얘는 이렇게 넘겨보죠 그러면 900-100은 Q 플러스 Q예요 플러스는 생략되는 거예요 그 앞에 숫자가 생략돼 있어요 얼마? 1이에요 1이라는 숫자는 생략하자 귀찮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는 모든 전세계인이 이런 숫자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1Q 더하기 1Q는 몇 Q예요? 2Q예요 이게 1개 더하기 1개는 2개 이렇게 되듯이 이 Q가 개를 의미한다고 하는 기호 단위예요 자르면 이거 계산하면 800은 2Q 되겠네요 그럼 내가 Q만 남겨놔야 Q는 얼마인지 구해요 1을 넘겨야 되겠죠 얘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넘기려면 나눠줘야 돼요 그럼 1을 나눠주면 400 나누기 2 하면 얼마? 아니 800 나누기 2 하면 4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나 이런 거 처음 본다 그러면 자녀분들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거 창피한 게 아니고 물어볼 사람 없다고 하면 저한테 찾아와요 제가 천천히 얘 한 5개만 들어주면 금방이에요 이걸 모르고서 창피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만 보면 뭔가 패스하고 어려워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가장 쉬운 계산 문제예요 그러면 얘는 양인데 언제 양이에요? 균형일 때 양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균형량이라 그래요 그럼 결론은 균형량은 얼마다? 400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근데 균형 가격을 구하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균형량을 균형량 400을 집어넣으면 900 마이너 400은 얼마예요? 여기 400 집어넣는 거예요 400 집어넣으면 900 마이너 400이 뭐예요? P죠? 이때 P가 뭐냐면 균형 가격인 거예요 균형 가격은 5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900 빼기 400 하니까 그러면 균형 가격 P는 500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다가 400 집어넣어도 얼마가 나올까요? 500이 나와야 돼요 균형 가격, 균형량은 똑같으니까 얘 400, 얘 400, 균형량 400, 400 얘 집어넣어도 100 플러스 400은 얼마? 500이죠? 균형 가격 똑같고 균형량 똑같아요 당연히 균형일 땐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자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균형일 때를 뭔가를 물어봤어요 균형량을 물어보든 균형 가격을 물어보든 그러면 좌변에 있는 게 똑같을 거니까 우변 우변도 똑같다 그래서 식을 우변 거 우변 거 이렇게 똑같다 놓고 뭔가 왔다리 갔다리 계산해서 뭔가를 하나 구했어요 균형일 때의 양이니까 균형량이고 여기다 균형량을 대입할 때 나오는 가격이 뭐다? 균형 가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다 대입해도 나오는 가격이 똑같아요 어떤 편한 식에다가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 너무 쉬워서 요즘은 안 나와요 예전에 나왔던 거고 요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한 번 균형 가격을 구했고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 이제 요즘 나오는 건 요즘 잊을만 하면 보너스로 한 문제 줄 때 이런 문제를 내요 공급량이 QS가 3P이고 오피스텔 수요함수가 QD는 여기에서 QD2는 이렇게 바뀌었다 자 균형 가격의 변화는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균형일 때 가격의 변화는 자 한 번 이 내용을 한번 써보죠 이거 우리가 공급량이 3P이고 A는 B이다 이걸 식을 어떻게 써요 A는 B이다 A 이꼴 B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돼 식을 QS는 3P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QS는 3P이고 라고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의 뜻은 뭐냐면 공급은 QS는 3P이고 수요는 QD1은 1200-P에서 이걸로 변화했대요 변화했다 QD2는 1600-P로 변했다 근데 우리 문제는 기호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기호 무시해도 돼요 기호 때문에 복잡해 보일 뿐이고 QD1은 처음 Q고 QD2는 나중에 이렇게 변했다 처음 거고 나중 거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D1, D2라는 건 의미 없어요 그냥 처음 거 나중 거만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수요는 여기에서 여기로 변했는데 공급은 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처음도 이거고 나중에도 이거겠네요 그래서 얘는 똑같이 쓰는 거예요 물론 S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공급 거라는 것만 알면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균형도 있을 거고 이때 균형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아까 했던 거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균형이라면 균형 첫 번째라고 해보자 그러면 균형일 때는 아까는 P는 얼마로 나왔어요 보니까 P는 얼마 P는 뭐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는 Q는 얼마, Q는 얼마 나왔죠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균형일 때는 양이 똑같고 가격도 똑같아요 뭐로 나오든지 간에 얘가 똑같으면 여기 있는 우변도 어떻다? 같다라고 놓을 수 있다 해요 이렇게 같다 자 그러면 균형이라면 3P는 1200-P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자 얘 넘기면 3P 더하기 P죠 1P인 거죠 얘가 1200 그럼 몇 P? 4P는 1200 그러면 P는 얼마예요? 4를 나눠줘야죠 이쪽에 1200 나누기 4하면 얼마? 300 이때 가격인데 언제 가격이냐면 균형일 때 가격이에요 균형 가격 첫 번째 이렇게 300 나왔어요 균형량을 물어봤다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여기에 균형 가격 30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양이 얼마냐 3 곱하기 300이니까 얼마? 900이죠 균형량은 900인 거예요 균형일 때 양은 900이라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물론 여기다가 300 집어넣어도 당연히 1200배기 300이니까 900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양은 900 여기다 균형 가격 집어넣으면 균형량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균형 가격이 변하니까 얘만 알면 되는 거고 혹시나 문제에서 균형량은 어떻게 변했냐 그러면 이렇게 균형량 부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한번 보죠 두 번째 균형 두 번째라면 마찬가지로 균형이라면 얘와 얘도 당연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변도 어떻다? 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3P는 1600 마이너스 P 넘기면 4P 3P 더하기 1P니까 1600 이 4를 나누면 나누면 1600 나누기 4하면 P는 얼마? 400 이건 균형일 때의 가격이니까 새로운 균형 가격인 거예요 새로운 균형 가격 여기 400을 대입했을 때 300 곱하기 400 얼마? 1200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균형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400일 때 균형량은 12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는 건 균형 가격이 얼마 변했냐라고 묻는 거죠 얼마 변했다? 100원이 상승했다 이거 찾는 거예요 뭐 지금 처음 보면 뭔가 복잡해 보여요 이렇게 식을 보니까 나 이런 것만 보도 어지럼증이 생긴다 뭐 바꿔야 돼 이제 마음을 이건 문제 나오면 출제자가 무조건 풀어야 할 수 있다라고 주는 보너스 문제예요 조금만 연습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눈으로 해요 적을 필요도 없고 사실 그래 때가 되면 할 거예요 이렇게 하여요 계산기 쓸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찾아와서 질문하거나 아마 옆 사람과 이 정도는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거 모르는 걸 안 혹시나 뭐 지금은 사실 그런 일은 많지 않은데 나중에 중반쯤 가면 누가 막 물어봐요 너희가 아니야? 잘하니까 아니야? 아니야? 물어봤을 때 잘 모르는 걸 잘못 대답하면 절대로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저한테 찾아 질문하고 근데 전에 얘기했듯이 듣고 보고 하는 게 첫 번째 공부 두 번째 듣고 보고 말하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게 마지막 단계의 공부 방법이에요 누군가 알아듣게 잘 설명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물어보면 잘 가르쳐주는 것도 좋아요 모르는 건 저한테 찾아와서 질문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균형의 이동부터 보죠 혹시나 잘 어려웠던 건 어려웠게 느껴졌다라면 이거 칠판을 보고 한 번씩 그대로 한 번 풀어보시면서 따라서 해보시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 보너스로 나올 문제니까 연습하시길 바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